주식은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기업이 기업의 자기자본을 효과적으로 굴려서 주주에게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을 때 주식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가치상승 과정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주식의 수익률 또한 다른 자산보다 높아집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는 가치의 상승분을 따라가며 단기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요. 기업의 신뢰성이니 뭐니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남에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왜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홍진채님이 지으신 거인의 어깨입니다. 부제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에게 배우다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주식 투자자에게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희망이 보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2020년, 2021년에는 정말 수익률이 좋아서 이러다가 정말로 주식으로 큰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슴이 뛰었었는데요. 그리고 내 실력이 드디어 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장이 망가지면서 저의 수익률도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요번에도 장이 좋아서 수익을 올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힘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홍진채님은 현재 라쿤 자산운용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하시고요. 투자 고수로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2부는 거인의 역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왜 계속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상위 10%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1부가 정말 신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1. 주식, 2. 특이한 자산, 내가 왜 주식을 알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 중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반면, 주식의 위험은 과장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느라 얼마를 날렸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재산의 일정 수준 이상은 언제나 반드시 주식에 배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제외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주식은 참 특이한 자산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가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합니다. 자본주의가 그 구성원에게 주는 선물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을 홀리는 마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경제는 성장해 왔고 주가지수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주가지수만 잘 따라갔어도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었어야 정상입니다. 부동산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익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주식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암호화폐 같은 자산을 제외하고 채권, 부동산, 금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들과 비교해보면 주식은 오랜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이 잘 알려줍니다. 1802년부터 2011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식, 국채, 금, 달러의 수익률은 그림 1-1과 같습니다. 주식은 연 6.6%의 수익률을 냈고 국채는 약 3%가량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겨우 방어하는 정도였고 현금은 당연하겠지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 수익률은 주식 8.1%, 장기국채 5.1%, 단기국채 4.2%, 금 2.1%, 달러 1.4%였습니다. 주식의 높은 수익률도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평탄한 기울기입니다. 5년 이내의 단기적인 등락은 꽤 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주식은 꾸준한 속도로 상승합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은 채권과 금 등 다른 자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국채는 1900년대 이전까지 수익률이 꽤 가파르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금은 더욱 나쁩니다. 변동성이 크면서도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 수익은 미미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금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주식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문 영어로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식을 샀는데 그게 고점이었고 1년 동안 반토막이 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최근의 주식 열풍이 일었던 2021년의 고점에 주식을 샀다면 대체로 상당히 마음 아픈 기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조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낄 수 있잖아요.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저런 그래프를 들이대며 아무리 주식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을 껴서 산 이후 대출금리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샀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림 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건 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부동산은 장기간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물론 주식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지만 주식은 언제든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2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자산을 구매했는데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내 순자산의 가치는 0이 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총 수익률이 주식이 더 높다 하더라도 실제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의 속성을 논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아서는 안 되고 얼마나 위험을 짊어졌느냐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높은 수익률은 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주식에서는 투자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500의 매년 수익률은 그림 1-6과 같습니다. 기간은 192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배당을 감안한 총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주식의 수익률 분포와 유사합니다. 20% 이상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지만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해도 있습니다. 전체 97회 중 총 26회, 약 27%가 손실 구간입니다. 이게 그림 1-6이고요. 만약 5년씩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929년에 투자를 하면 1934년에 회수하고 1930년에 투자를 하면 1935년에 회수하는 식으로 한 번 투자해 5년씩 묵혀두었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은 그림 1-7과 같습니다. 손실나는 횟수가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전체 92회 중 12회, 즉 13%만이 손실입니다. 손실 확률이 확 줄었죠?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손실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림 1-8입니다. 손실나는 구간이 없죠? 수익률은 약 10에서 12% 수준으로 평탄해집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사서 1932년의 바닥까지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였더라도 30년을 버텨서 1958년이 되면 연 8.5%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장기간 꽤 평탄하게 유지됩니다. 소름 끼치는 결과 아닌가요? 손실 횟수는 제로인데 수익률은 연 10%라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망하지 않는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절대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책 뒤에는 한국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한국 자료인데요. 1년 수익률, 5년 수익률, 20년 수익률, 30년 수익률인데요. 20년 동안만 보유를 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IMF 직전인 1996년 말에 주식 투자에 나섰더라도 20년이 지난 2016년 말에는 연 7.5%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누적으로는 자산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사례인 1989년부터 2018년까지도 연 4.1%로 30년 누적으로 자산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르든 주식과 같은 자산이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워렌 버핏 2. 창의성과 정직함 여기서는 왜 주식이 채권 수익률을 능가하는지 왜 제로썸 게임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는 1924년에 장기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식이라는 책에서 왜 주식의 수익률이 대체로 채권을 능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는 기업들이 수익을 유보하고 이 유보된 수익으로 더 많은 수익과 배당금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25년 당대의 전설적인 사상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 책을 읽고서 수익을 유보해서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미스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요점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주장이 옳았다는 것은 이후의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식시장도 도박시장처럼 생각을 해서 누가 수익을 올리면 누구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렇지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버는 수익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소비자로부터 가져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이 자신의 수익률에 계속 덧붙여지면서 주식의 가격이 점점 올라서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항상 괴로운 투자자 주식은 무의미한 종이조각이 아니라 분명 어떤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상합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격은 매일, 매분, 매초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기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상세되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대체 뭐길래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가치가 분명 존재하고 가치를 계산한 애는 나름의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아주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가치 계산을 시도하기만 해도 양반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따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라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면서 주식을 마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어차피 가치라는 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잘 구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구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속 가능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두가 30년 전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가만히 있다면 모두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래서 과거의 10억 원이던 자기 자본이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그 소유자들은 모두 돈을 벌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반대, 모두가 손해보는 일도 가능하고요. 주식시장은 열린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 돈이 주주에게로 환원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논제로섬 게임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남기는 이익이 커지면 전체 판돈이 커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는 이익이 줄어들면 판돈이 줄어들어 모두가 손해보는 혹은 누군가만 이익을 보는 게임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플러스 게임인가요?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 지수는 상승했으니 플러스 게임이어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윈윈 게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과를 냅니다. 마이클 모부신 교수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각 해에 S&P500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펀드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절반 정도의 펀드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네요. 즉 연도별로 보면 초과 수익을 달성한 펀드의 비율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해만 투자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벵가드 그룹의 회장 존 보글은 펀드들이 장기 성과와 지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 즉 펀드 매니저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비율은 표 3-2와 같습니다. 표 3-2는 이것입니다. 다 95, 98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뭔가 숫자가 이상하죠. 수치를 잘못 본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는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낸 펀드가 아닌 낮은 성과를 낸 펀드의 비율입니다. 그나마 가치 펀드가 좀 더 나을 뿐 거의 90%에 육박하는 펀드들이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서의 연도별 자료와는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떤 펀드가 한 해는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그 펀드가 장기간에 걸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한두 해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떻냐고요? 당장이라도 검색 엔진에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뜨끔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2021년 투자 성과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그 투자 성과를 다 까먹을 정도로 손실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2년간의 수익이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처럼 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돈을 못 벌고 기간도 돈을 못 벌면 돈을 누가 버나요? 주식 시장의 그 장기 상승부는 누가 가져갔나요? 첫 번째 답은 하우스입니다. 게임에 참여하려면 참가비를 내야죠.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이익을 보면 세금을 냅니다. 내가 평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시장 지수보다 뒤떨어지는 성과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은 아마도 소수의 고수들이겠죠. 표 3-2에서 보듯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게임입니다. 훌륭한 기업 혹은 전체 시장의 건전함을 믿고 길게 투자하면 웬만하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별 생각 없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자는 소수입니다. 대체 왜 이기는 게임이 지는 게임으로 바뀌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우리가 왜 시장에서 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승률이 낮은가? 인간이 학습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배우는 건 논리적인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행동을 하도록 마음이 기우는 식으로 우리 몸은 학습합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생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알아본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 식물을 안 먹고 나보다 센 동물과 싸웠다가 크게 상처를 입었으면 다시 안 덤비는 게 생존에 유리하죠. 동료들이 갑자기 우르르 도망가고 있으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일단 함께 도망가는 게 좋고 왁자 직거락에 파티를 벌이고 있으면 함께 흥겹게 노는 게 좋습니다. 자본 시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춥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열광하고 있다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멀리해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행동이 이와 정반대로 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우르르 모여가고 주가가 폭락하면 다들 무서워서 팔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학습해온 과정을 자본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남들이 다 같이 달려들 때 함께 달려들었다가 크게 얻어맞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헐값에 널려있는 자산을 살 기회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고 나면 또 함께 달려들었다가 또 깨지기를 반복하지요. 제가 예전에 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식 시장에서 안 도망가려고 꼭 붙어있는데요. 쉽지는 않네요. 예측이란 뇌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현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가장 유사했던 상황을 그려보고 그때 경험했던 결과대로 행동합니다.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샘플 즉 기저율을 따져보고 현재 상황이 기저율에 비해서 어떤 특이성을 지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일은 에너지 소비가 심합니다. 더구나 자본 시장에서는 좋은 예측과 나쁜 예측이 즉각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가격의 등락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죠. 가격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나도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건 일견 자연스럽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는 빨리 피신해야지 풍속과 기압을 따져서 태풍이 언제 사그러들지 추측하고 있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거나 이 주식의 시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즉 부지런히 사고 파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팔고 나서 비싼 가격에 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죠. 투자자들은 언제나 손절, 익절, 물타기, 불타기 등을 고민합니다. 주식을 한 번 사고 나서는 계속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나스닥 선물이 반등했으니 한국 시장에서도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아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니 위험 선호도를 낮추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으니 인플레 방어주를 사야 한다. 어제 발표된 CPI가 피크아웃 했으니 인플레 방어주는 이제 팔아야 한다. 아니다.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방어주에 주력해야 한다. 하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뇌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양식은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는 게 있다면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시세를 부러지게 쳐다보지 않고 일상생활을 마음 편히 하는 게 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시장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는 버릇이 생긴 게 저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폭락한가 동시에 수익률이 나쁘지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꼭 구독자분들한테 성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 두 지표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면 성장주가 유리하다더니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퍼가 낮은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다느니 등 다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로부터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 저 퍼 주식이 초과 수익을 냈다는 걸 발견했더라도 향후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동시에 예측해야 하는 상황을 이중예측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이 상승한다는 상관관계는 알지만 이 기본 전제인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중예측의 문제를 제거하고 진짜 선행지표만을 찾아내야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주가에 선행하는 어떤 지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지표가 강범위하게 알려지고 나면 선행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학습하고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서는 아주 많은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몸이 아닌 머리로 학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발견해낸 산물들조차 대부분 폐기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가? 주식 시장은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혹은 어떻게 하면 평균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모르거나 평균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거나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길게 보면 연간 6에서 10% 정도는 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에이 그거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라는 사람이 참 많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 중 하나가 이럴 때입니다.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오류이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생존 편향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고도 하죠.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사실들은 죽어 없어지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만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무언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연간 200씩 벌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연 10%를 벌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많이 벌어야지. 혹은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으니 그냥 평균 정도에 만족할래. 둘 중 하나겠지요. 둘 모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성과가 비례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일단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겠지요. 즉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빚이 나겠지요. 여러 사람이 주목합니다. 한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저조한 성과를 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내가 저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노력의 성과가 비례하는 게임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식에서 큰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정말 노력을 해서 투자에 성공을 올랐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둔 것인지 운이 좋아서 성공을 거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사결정을 다룬 교과서적인 책 이기는 결정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경마의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 정보량을 달리해서 예측하게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량과 예측의 정확도가 비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량에 꾸준히 비례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본인의 예측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초반에 정확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정확도가 증가하는 폭보다 확신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실제 정확도와 확신의 갭이 확 벌어집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요? 행동에 나서지요. 열심히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 수익률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다름 아닌 회전률입니다. 회전률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권거래세 0.15%와 거래수수료 약 0.01%를 합하면 한 번 거래의 약 0.17%를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포트폴리오를 회전시키면 거래 비용이 얼마일까요? 1년 52주니까 8.8%입니다. 주식을 보유했을 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였지요? 약 6-10%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벌 수 있었던 수익이 있었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이상을 날렸습니다. 이기는 게임이었던 주식투자가 많은 정보와 확신, 열정, 노력으로 인하여 지는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회전률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수익률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중 거래는 당연하게도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시장에서 결국 퇴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의 패턴 인식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열정은 숭고한 단어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열정이 독이 될 수 있는 기이한 장소입니다. 벤저빈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사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잘못된 곳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단기적인 시세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트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큰일 나고요. 차트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면 결국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곳은 열심히 노력하는 대비 효과가 나오는데요. 주식시장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트 공부 그리고 주식시장 분석, 경기 전망 등을 아무리 공부해도 수익률에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워렌 버펫 당신의 투자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지 않는 거죠?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프 베조스와 워렌 버펫의 대화라고 합니다. 초과 수익을 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렵다와 불가능하다는 다릅니다.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도 분명히 실력은 존재합니다. 장기간 높은 성과를 낸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고 통계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도 실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실력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략 90% 이상의 펀드 매니저가 장기적으로 시장보다 못한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시장만큼의 수익률만 거둘 수 있다면 전체 투자자 중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시장 수익률만 올리는 전략을 택했다고 합시다. 상승장에서 저는 상위 40%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누군가는 거래 비용과 성급한 매매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나이 재산 순위는 살짝 상승했을 것입니다. 하락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 상위 40% 정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손실을 보았지만 나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우후죽순입니다. 특히 지난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이번 하락장에서 손해를 크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재산 순위는 또 살짝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나이 재산 순위는 야금야금 상승합니다. 아마도 상위 10% 정도에 다다랐을 때까지 순위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급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니까요.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계속 계속 성급한 거래를 하다가 결국 돈을 잃습니다. 하락장에서 나이 명목 재산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재산 순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유함이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은 재산의 절대 금액보다는 주변 사람과의 비교에서 행복 혹은 좌절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시장 수익률만큼을 얻는 전략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멘탈을 지켜주면서 재산 순위를 계속 꾸준히 상승시켜줍니다. 심지어 거의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여유 재산이 생겼을 때 기존에 생각했던 비율대로 자산의 비중을 맞춰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자본주의가 망하고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자산을 들고 있든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루하다는 점이죠. 상승장의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않고 하락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 투자 능력이 딱히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하락장에서는 손실난 계좌 때문에 괴롭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조급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조바심과 질투를 이기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순위가 상승하여 1년, 2년, 10년이 지나 한층 여유로워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익을 내고자 했을 때의 삶은 높은 확률로 피폐하고 초과 수익을 포기했을 때의 삶은 높은 확률로 풍요롭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 수익률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고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은 어디를 말하냐고요? 가능한 한 가장 큰 시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는 주식시장이 열려있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이라는 이름의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주식이 매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고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는 한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높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2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캠 피셔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을 편입하는 지수를 추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는 MSCI에서 제공하는 ACWI가 있고 이를 추종하는 ETF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저자 존보글이 창업한 벵가드에서 운용하는 벵가드 토털 월드 스탁이라는 ETF 즉 티커 VT입니다. 는 자체적으로 종목군을 구성하여 전 세계 9천 개 이상의 주식에 투자입니다. VT의 성과를 한번 볼까요? 표 4-1을 보면 최초 설정일인 2008년 6월 2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누적 152.43%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최근 1년은 마이너스 7.26% 3년은 39.9% 10년은 171.16%였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하면 6.87%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6월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 급락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하고도 연 7%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이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분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관심이 생기고 많은 공부가 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끔은 뛰어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나만의 길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 투자와 액티브 투자, 직접 종목을 선정하는 적극적인 투자는 양자택이 아닙니다. 재산의 일부는 패시브하게 운용하고 일부는 액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무언가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고 싶은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도 패시브 투자는 해볼 만한 일입니다. 직접 투자에서 실수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패시브 투자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이기는 방안인 패시브 투자에 자산이 일부 배분되어 있다면 오히려 액티브 투자에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좋은 기회만 골라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아주 적은 노력을 드리고도 상위 10%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다음 장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밖에 나의 자아실현, 취미생활,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굳이 주식 투자에 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승률이 낮은 게임입니다. 부디 행복한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 자 이렇게 일부가 마무리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자의 말대로 이대로 주식 시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러한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주식을 편입하는 VTFF에 투자하거나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나 부우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어서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면 정말 시장지수에 투자를 해도 상위 10%에 속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시장을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해서 이 뒷부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뒷부분에 벤자민 그레이엄, 오렌 버펫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은 피터린치의 투자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 시간을 내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나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지은 다른 책, 주식 투자하는 마음도 리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진챈님이 지으신 거인의 업계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투자하는 데 좋다는 얘기와 벤자민 그레이엄, 오렌 버펫,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한 명이고 저의 그 투자 방법도 이분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투자자 중인 한 명인 필리피셔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 2부를 제가 리뷰하기 전에 먼저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이 나온 거를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1권도 사놓은 지 좀 됐는데 이제야 리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훌륭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내용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